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SubTotalBeasibl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리드뷰가 포함하고 있는 서브토탈행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. 그리드뷰 전체에 대해 setSubTotalBeasible 함수를 실행합니다. 서브토탈행드를 표시할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true로 숨길 경우에는 false로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서브토탈행드를 존재합니다. 첫 번째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마지막 세 컬럼의 합계들이 표시됩니다. 그리드뷰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서브토탈행드를 숨기는 코드를 실행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서브토탈행드를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서브토탈행드를 표시하는 코드를 실행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사라진 서브토탈행드를 다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